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원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강의의 주제는 텍스트 LCD 입니다 텍스트 LCD 는 글자나 간단한 문자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화면 장치 인데요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장치입니다 보시면 바로 알 거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텍스트 LCD 를 어떻게 사용해서 글씨나 기호를 표시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텍스트 LCD 를 사용을 하려면 아두이노와 그 회로를 구성해야 되겠죠 즉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로를 연결하는지 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텍스트 LCD 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생겼는지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LCD 는요 이 문자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LCD 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만 디스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 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텍스트 LCD 는 그 영문자와 숫자를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영어로 그리고 숫자로 이렇게 뭐가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몇 글자를 표시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어 두 줄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이렇게 두 줄이고 가로 x축 쪽으로는 16개 글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2 곱하기 16 자리가 음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크기 고요 뭐 이거 이외에도 다른 이제 사이즈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화면에서 보이는 2 곱하기 16 사이즈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결국 그 한 화면에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32 글자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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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 보실 부분은 이 위쪽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요 위쪽 부분에 뭔가 핀을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아두이노와 어 선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좀 전에 그 선을 연결하는 부분 각 그 핀마다 어 역할들이 있는데요 어 그 각 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윗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 봤습니다 아 왼쪽부터 살펴보면 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그라운드 입니다 그라운드니까 영 볼트 그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와 연결해 주면 되구요 그리고 여긴 vcc 아두이노의 vcc 또는 이제 아두이노 공통으로 사용하는 전원선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v0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글자의 선명도를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rs rwe 가 있는데 요건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죠 그리고 어 그 옆에 보면 db 0 부터 여기 이제 좀 크게 쓰면요 db 0 부터 쭉 가서 여기 db 7번 까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db 0 부터 db 7 에다가 글자 데이터를 아두이노에서 보내주면 어 그 그 보내준 글자가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두이노와 연결할 때는요 이 뒤쪽에 있는 4 5 6 7 요 4개만 사용을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아두이노와 연결할 때는 이 4 4 5 6 7 번만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led 라고 된 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 보통 이제 led 플러스 led 마이너스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이거는 배경의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저 아래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뒤쪽에 여기 연한 초록색 인데요 여기 조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어느정도 밝기로 이 조명을 켤 거냐 하는 그 부분을 바로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이죠 자 다른 나머지도 어 뒷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얘기하지 않았던 rs rwe 라는 이 3개의 역할을 보도록 하죠 먼저 첫번째 있는 rs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요 rs 는 register select 라는 말의 약자로 rs 라고 붙였습니다 이것은 제어 레지스터와 데이터 레지스터를 선택해라 이건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이 lcd 를 사용을 할 때 실제로 오는 글자 실제로 오는 글자라든가 숫자들은 우리가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숫자 이외에 이 lcd의 화면에 예를 들어 뭐 여러가지 제어를 하는 뭐 커서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면을 지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글자나 숫자가 아니라 뭔가 이것들을 제어를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 제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를 보낼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rs 이 핀을 통해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0을 아두이노에서 보내주면 아 나는 지금부터 보내는 건 제어 데이터다 제어 명령이다 라는 것이고 이를 보내주면 이건 아 이거 지금은 데이터를 보낼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다음 두번째는 rw 입니다 rw 는 read write 의 약자 인데요 이것은 읽기를 할 거냐 아니면 쓰기를 할 거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어 이 lcd 쪽으로 보통 우리가 글씨를 쓰는 쪽이죠 그래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려면 이제 쓰기를 하면 되는데 반대로 이 lcd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read 가 데이터를 받는 쪽은 별로 쓰지를 않죠 그래서 대부분 쓰기 모드로만 사용을 하고요 이 쓰기 모드로만 사용할 때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됩니다 즉 이제 0 즉 low 에다가 연결해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네이블은 데이터를 lcd 로 전송할 때 이 이네이블 핀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음 다행히도 우리가 rs rw 이거 3개는요 개별적으로 제어를 해 줄 필요는 없고 우리가 lcd 를 사용하는 함수가 자동으로 알아서 대부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rs rw2 를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다행히도 어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 핀을 아두이노와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로도를 보시면 역시 왼쪽부터 갈까요 왼쪽에 그라운드 자 그라운드는 잘 따라가 보면 여기 그라운드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죠 다음 두번째는 vcc 네 vcc 는 이렇게 선을 쭉 따라가 보면 5볼트와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번째 v0 는 0 에다가 놓고 쓴다고 했죠 네 그리고 rs rw2 요거 3개는요 일단 rs 는 4번 핀과 연결을 했습니다 rs 는 4번 핀 그리고 rw 는 우리가 뭐 리드 라이트 중에 라이트만 할 거니까 그라운드 여기 0 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e 는 6번 핀에 연결해 놨습니다 e 는 6번 핀 네 그리고 우리가 아두이노 하고 연결할 때는 db 4 부터 7 까지만 쓴다고 했죠 4 부터 7을 이렇게 10번 11 12 13번 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lcd 의 박 led 의 밝기를 조절해 주는 4 led 플러스 부분은 이렇게 220 볼트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 와 연결을 해 줍니다 어 이렇게 220 볼트를 넣은 이유는 이제 밝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구요 이쪽 led 는 예 어 요기 그 바로 그라운드 에다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핀 어떻게 연결된지는 오른쪽에 방금 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lcd 쪽 이구요 이쪽이 어 아두이노 아두이노 쪽이 되겠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글자를 쓰는 코드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처럼 잘 이제 연결을 해 놓고 어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하게 화면에다가 뭐 헬로우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이 lcd 를 사용하는 코드에 첫번째 줄은 이 인클루드 해 가지고 리퀴드 크리스탈 점 h 라는 라이브러리를 헤더 파일을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요 어 이 헤더 파일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이 lcd 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lcd 관련 함수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에요 만약에 이걸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lcd 관련 그 함수들을 본인이 다 짜서 해야 되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 이것을 어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리퀴드 크리스탈 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lcd 어 라고 써 주고요 이 이름은 그 내가 사용하는 lcd 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꼭 lcd 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편의상 lcd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주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은 처음에 4 라고 썼잖아요 이 4 의 의미는 rs 가 4번과 연결되어 있다 즉 우리 회로도 에서 보면은 여기 아두이노의 4번 핀이 이게 rs 와 연결되어 있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은 2, 2는 6번과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회로 결선 한대로 써 주는 거죠 그리고 10번 11 12 13번은 db 4 5 6 7번과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 부터 db 7 까지죠 이 연결된 것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에 알려주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정확하게 이것과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를 시켜 줘야 되죠 일치가 되면 이제 그땐 동작이 되는 거구요 자 여기까지 설정을 하면 이제 lcd 에 대한 연결을 알려 줬구요 그 다음에 셋업에 들어가서 lcd.begin 해서 16,2 라고 써 줘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쓸 lcd 의 사이즈에요 어 액적 가로로 16 글자 세로로 2 글자를 쓸 수 있다 내가 사용할 lcd 의 어 크기를 알려 주는 겁니다 이 lcd 의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여러 개가 있다 그랬죠 뭐 8 곱하기 2 자리도 있고 또 한 줄로 16 곱하기 1 자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려 주지 않으면 어 이 그 lcd 의 제대로 글자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lcd 크기를 이렇게 알려주면 되구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루프문에 들어와서 lcd.print 라고 하면은 바로 이 프린트 안에 내가 준 파라미터의 문자열이 바로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헬로 느낌표 느낌표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네요 헬로가 계속 반복해서 요기 요기 이렇게 계속 나오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코드에서 저 오른쪽에 이제 코드를 써놨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자 루프가 있고 lcd 프린트에서 헬로 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두이노는 헬로만 계속 출력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헬로 를 출력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헬로 를 출력하고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 그 화면 가득히 헬로가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음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걸 만약에 원한다 즉 어 이렇게 하면 lcd 화면이 있으면 여기 위에 헬로 하고 요렇게 하나만 딱 나오고 끝 이것만 내가 원하는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이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될까 네 아주 간단합니다 보죠 자 간단한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좀 알고 가요 이게 하는 방법이요 일단 헬로 라고 쓰고 아두이노가 이렇습니다 아두이노가 lcd 가요 h 쓰고 e 쓰고 l l o 쓰고 느낌표 느낌표 쓰면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보면 커서 라는 거 있죠 커서 4 깜빡 깜빡 그 커서 자리에 글자가 써지잖아요 헬로 느낌표 쓴 다음에 커서 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요 커서 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서 가 있는 자리에 글자가 써지잖아요 커서 자리에 글자가 써지니까 여기서 또 헬로 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커서를 다시 처음으로 제일 처음 자리로 커서를 이동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동시키고 난 후에 다시 헬로 를 써라 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럼 커서를 이동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페이지에 이 lcd 좌표에 해당된 얘기입니다 어 이 lcd 는요 좌측 상단이 0, 0 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 아래 그림 보시죠 요 자리가 요 자리가 0, 0 이고요 앞의 숫자는 x 축 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바로 옆에 건 1, 0 이 되는 거죠 그 옆에 건 2, 0 그 앞에 숫자는 x 괄호로 있을 때 여기가 x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은 14, 0, 15, 0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6개 짜리니까요 그리고 y 축은 보면은 첫번째가 0 행 이고요 두번째가 1 행 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자리 이 자리는요 이 자리는 어 x 로 봐서는 0이고 y 로 봐서는 1이죠 그래서 0, 1 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옆에 건 1, 1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좌표가 x, y 로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 는 이 경우에는 0 부터 15 까지 y 는 0 부터 1 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커서를 이동시키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바로 이 lcd 이 부분이에요 네 lcd 점 set 커서 라는 명령을 쓰면 돼요 여기 set 커서의 요 시자는 대문자입니다 set 커서 그리고 x, y 이렇게 써주면 이건 간단해요 x, y 좌표로 자 커서를 이동해라 네 요거 하나 써주면 됩니다 x, y 좌표로 커서 이동해라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음 헬로를 한 번만 나오게 자 오른쪽 보시면 헬로가 한 번만 나왔죠 요렇게 되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헤더 파일 쓰고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셋업에 들어와서 lcd begin 해서 사이즈를 알려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들어갔죠 lcd.clear 라는 게 들어갔는데 요건 처음에 셋업 할 때 음 그냥 해주는게 좋습니다 그 뭐 그 안 해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이제 어차피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상관 없는데 어 그래도 어 클리어 명령을 줘서 한번 깨끗하게 하고 하는게 좋겠죠 이거는 lcd 화면을 화면 지움 이에요 이 클리어 명령을 쓰게 되면은 네 화면이 지워지고 어 초기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화는 아니죠 이제 화면이 깨끗해지고 이제 커서가 이제 제일 처음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셋업이 저렇게 끝난 다음에 루프에 들어와서 먼저 어 lcd.set cursor를 해줍니다 0,0 커서 위치를 0,0 으로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줍니다 헬로를 프린트를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200ms 정도 딜레이를 해줍니다 이건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지만 딜레이를 이제 해줌으로써 조금 그 lcd 한테도 여유를 줄 수가 있겠죠 lcd 가 동작할 땐 뭐 너무 빨리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헬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루프니까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 봤더니 커서가 0 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다시 커서를 0 으로 이동한 다음에 헬로를 하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헬로 쓰고 커서가 여기 있다가 다시 커서가 이쪽으로 돌아가서 쓰고 다시 또 이리 돌아가고 우리 눈속임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한번 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학번과 이름 쓰기 한번 여러분들이 해봐도 재미있을 거에요 첫 줄에 학번을 쓰고 두번째 줄에 이름을 쓰기 네 이렇게 뭐 id 해서 임의로 숫자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name 해서 뭐 김아두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저 이런거 어 연습삼아 해보면 좋겠죠 네 뭐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ThinkerCAD 에서 시뮬레이션 으로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 화면도 ThinkerCAD 에 있는 걸 화면을 캡쳐를 한 거에요 음 간단하게 뭐 어떻게 했는지만 얘기를 하면 헤더 파일 넣고 연결 알려주고 그 다음에 16 곱하기 2 알려주고 클리어 하고 루프에 들어와서 SetCursor 00 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id 쓰고요 학번 쓰고요 그 다음에 SetCursor를 여기요 0,1로 했습니다 그 두번째 줄이죠 두번째 줄에 첫번째 그 행 커서 위치가 0,1이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name 해갖고 김아두라고 쓰면 두번째 줄에 이름이 써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그 스크롤하기 입니다 우리가 16 곱하기 2 짜리에 다 쓸 수 없는 긴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옆으로 이제 스크롤을 하면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스크롤하기는 16 글자 이상 되는 물자열을 좌우로 옮기는 겁니다 사용하는 함수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자 이렇게 LCD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 대소문자에 주의하세요 이게 D자고 R자는 대문자입니다 자 이건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는 말 그대로 라이트가 오른쪽이니까 이 오른쪽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해라 한 칸 이동하는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 왼쪽으로 이렇게 한 칸 이동해라 라는 함수에요 그럼 여러 칸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포문으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뭐 두 칸 이동하고 싶으면 저 함수 두번 쓰면 되죠 근데 그것보다 10 칸을 이동하려면 좀 많으니까 포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4, I는 1부터 10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자 LCD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 이렇게 써주면 옆으로 하나 포문이 한번 돌 때마다 둘, 셋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열 번, 열 번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열 칸 이동하고 싶으면 포문은 똑같구요 이 안에 스크롤 디스플레이 라이트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긴 문장 스크롤 하는거 한번 보죠 먼저 이 그림부터 보면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welcome to 순천 national university 를 쓴 거에요 화면을 중간에 잘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쓴 게 welcome to 순천 national university 이렇게 썼어요 굉장히 길죠 16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화면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 시키는 코드입니다 자 음 음 먼저 자 이 앞부분은 사실 뭐 똑같아요 헤더 파일 설정 셋업에 가서 lcd 초기화 화면 지우고 먼저 이렇게 한번 셋업에서 화면에다 출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글자가 어딘가에서 잘리겠죠 여기 16 글자니까 여기까지만 화면에 나오고요 요 뒷부분 이제 안 나오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루프문에 들어와서 어 먼저 딜레이를 한번 줍니다 이건 이제 너무 빨리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주는 거에요 만약에 딜레이 주지 않으면 옆으로 너무 빨리 이동해 가지고 이동하는 걸 못 느낍니다 자 먼저 이건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부분이에요 자 4문에서 1부터 30까지 네 30번 옆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리고 역시 딜레이를 주고 어 스크롤 디스플레이 레프트로 왼쪽으로 30번 이동을 시킵니다 자 왼쪽으로 30번 이동을 하게 되면 글자 끝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제 전체 글자가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30번 네 500ms에 딜레이를 주고 이번엔 디스플레이 라이트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한 라인에 한 라인에 보여줄 수 있는 총 글자는 40글자가 저장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40글자가 총 있는데 그 중에 16개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40글자인데 예 그래서 40글자가 넘어가면 잘려 버립니다 이 그 LCD 안에 들어 있는 메모리가 40글자만 보여줄 수 있어서 자 이걸 이제 옆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 이동시켜서 이제 글자를 보여준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것도 좀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글자가 알파벳이나 영어 알파벳이나 아니면 숫자 기호 이런 것들이거든요 키보드에 있는 것들 근데 내가 없는 문자를 만들어서 쓰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없는 문자를 만드는 함수는 lcd.createcharacter 여기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어 줄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num 넘버 이 넘버는 내가 새로 만든 문자 번호예요 이 새로 만든 문자 번호는 무제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덟 개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번부터 7번까지 내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데이터는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그림을 그려 주는데 이게 이제 새로 내가 만든 문자에 픽셀 데이터를 저기에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어 요런 화살표 위로 솟은 화살표를 만들고 싶어요 이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지금 다섯 개 이게 다쪽이 다섯 개고요 이쪽이 여덟 개 거든요 우리가 텍스트 LCD에 한 글자는 이렇게 8 곱하기 5 픽셀로 돼 있어요 텍스트 LCD에 한 글자가요 이게 이제 한 글자를 나타내는 게 8 곱하기 5 픽셀이거든요 이 각각의 픽셀에다가 내가 화살표를 어떤 모양으로 할 건가를 그려 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표현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넣냐면요 0과 1로 바꾸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나올 글자가 표시될 부분은 1 데이터를 주고 표시되지 않을 부분은 0을 주면 돼요 그리고 이걸 코드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처음에 byte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up arrow 라고 썼는데 up arrow 는 내가 그 글자 이름 내가 여기 그 프로그램 상에 글자 이름을 이제 up arrow 라고 글자 데이터라고 쓰겠다 라는 것이고 이건 다른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8 이건 뭐 8은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8 곱하기 5 픽셀이기 때문에 8이라고 해 주고요 그리고 자 여기 앞에 b 라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b 는 그 바이너리 즉 0과 1로 된 이진 데이터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쓸 게 여기 00100 인데요 요 부분이 여기 제일 윗줄에 윗줄 것을 그대로 옆으로 써주면 됩니다 00100 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줄 01110 이죠 요거 그냥 두 번째 줄에 써주면 됩니다 01110 이런 식으로 요건 이거 요건 요거 이런 식으로 제일 마지막 줄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주 간단하죠 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픽셀 데이터에요 네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인클루드 그리고 lcd 번호 지정 그리고 자 여기 upero 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대로 upero 8 해서 내가 여기 이런 모양의 픽셀을 만들겠다 라고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셋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나올 함수는 lcd.createcharacter 입니다 자 캐릭터를 만들어라는 거고 처음에 0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만든 문자 번호를 0번으로 쓰겠다 라는 의미고 그리고 그 0번에 대한 픽셀 데이터는 upero 를 사용해라 네 이 픽셀 데이터로는 upero 라는 걸 써라 즉 요걸 써라 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아래와 똑같습니다 자 앞과 똑같습니다 lcd begin 에서 16,2 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lcd.write 를 할 때 여기가 살짝 다른데요 0번 문자를 write 해라 이걸 0번 문자는 우리가 그냥 숫자 0 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숫자 0은 아스키 코드로는 0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byte 하고 괄호 열고 0 이게 바로 내가 문자 번호 0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자 번호 0을 write 해라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 만들었어요 문자를 1번도 만들고 2번도 만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1번이다 그러면 byte 1 이렇게 써주면 아 이건 1번 문자를 내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나온 게 이겁니다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문자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리얼 통신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것도 네 이 부분 다 똑같구요 앞으로는 이 윗부분은 생략을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변수가 하나 필요한데 포지션 포지션 포지션이라는 문자의 X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변수인데 일단 뒤에 가면 자연히 알게 됩니다 저걸 0으로 잡아 놓고요 그리고 셋업은 앞과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리얼 통신에서 들어온 것을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리얼 통신처럼 if 시리얼 어베일러블 해가지고 괄호 안에 넣어 줬습니다 자 캐릭터 ch는 시리얼 점 리드 요거는 이제 시리얼에서 시리얼 통신에서 데이터를 읽어 오는 거죠 네 시리얼 통신에서 내가 뭐 키보드로 이렇게 친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f 캐릭터 이 일곱 문자가 여기 마이너스 기호면 어떻게 하냐면 LCD를 클리어해라 자 마이너스 기호면 LCD 클리어하고 커서를 처음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포지션도 0번으로 해라 0으로 해라 자 그 다음 그렇지 않고 만약에 0이 아니고 else 다른 거면 LCD 라이트에서 이 ch라는 것을 화면에 써라 라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을 플러스 플러스 어 0에서 1로 이렇게 증가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커서 위치 이건 사실은 커서 위치를 어 지금 알기 위한 거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지션이 16 이면 커서 위치가 16까지 오면 어떻게 하냐면 다음 줄로 넘기기 위해서 set 커서에서 0,1 이렇게 된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키 치는 것처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글자를 막 이렇게 쓰다가 여기까지 다 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커서를 뭐 처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로 옮겨서 여기서부터 두 번째 줄에 글자를 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명령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이거 한거 화면 캡처인데요 지금 내가 시리얼 모니터에 ABC Hello 라고 썼더니 화면에 ABC Hello 라고 그대로 나온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다음은 버튼 상태를 디스플레이 하기입니다 자 이 회로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버튼을 하나 달았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눌러졌느냐 아니면 안 눌러졌느냐 하는 것을 LCD 모니터에다 표시하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 다른 부분은 똑같구요 바로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부분만 그리고 여기 동그란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지금 추가로 어 지금 그 아까 LCD 화면에 LCD 회로에 추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네 버튼 달아 놓은 것이죠 이 버튼은 이 9번 핀에서 읽어내도록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럼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먼저 헤더 파일 그리고 LCD가 어디 연결되는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엔 버튼을 쓰기 때문에 9번 핀을 버튼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btn 이란 변수를 9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셋업에 들어와서요 먼저 LCD 를 설정을 하구요 그리고 핀 모드를 btn 즉 9번 핀이죠 9번 핀은 인풋이다 라고 핀 모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리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얼.begin 9600로 썼고요 그 다음에 LCD 프린트 프린트에서 버튼 스테이터스 버튼 상태 라는 말을 화면에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네 자 루프에 이제 들어와서 먼저 어 EF문이 있습니다 EF문에서 버튼이 눌러졌나 안 눌러졌나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디지털 리드 btn 해서 하이 즉 하이 상태이면 일단 두 군데로 보냈는데요 첫번째는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하이라고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이라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LCD에다 써야 되겠죠 LCD는 어디다 쓰냐면 set 커서를 해서 0,1로 옮겼습니다 즉 두번째 줄에 쓰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번째 줄에는 뭐 LCD 스테이터스 이 말이 이미 써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뭐라고 프린트를 하냐면 스위치가 1이다 라고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자 else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시리얼 프린트는 로우라고 표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LCD 세 커서 0,1로 옮겨서 자 LCD 프린트는 스위치는 OFF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 200을 줬죠 이건 이제 그 너무 빨리 이렇게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제한을 줬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버튼 스테이터스가 스위치는 OFF다 그리고 여기는 버튼 스테이터스가 스위치는 ON이다 라고 하고 이 ON과 OFF 상태가 역시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로우하이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스위치를 여기는 이렇게 쓰고 여기는 이렇게 썼네요 네 여러분들 할 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습을 할 때는 저걸 수정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텍스트 LCD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회로를 어떻게 아두이노와 연결하는가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리고 연결한 후에 프로그램으로 이용해서 글자를 쓴다든가 스크롤 한다든가 커서 이동하는 거 그리고 또 LCD LCD와 시리얼 통신과 연계하고 또 스위치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연동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ThinkCAD에서도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거든요 막상 해보면 꽤 재미있습니다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자 그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